안녕하십니까 제이비입니다 예 오늘도 퇴근하고 제가 여기 왔는데요 오늘은 장미허브를 좀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지난번 방송 때 제가 이렇게 다 옮겨 심어 썼더랬죠 얘네들이 여기서 햇볕 받고 열심히 잘 자라서 지금은 이렇게 트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지난번에 좀 가지를 다듬으면서 물에 잠궈둔 애들이 있습니다 3일 정도 됐으니까 끝에 뿌리가 조금씩 내렸을 수도 있고 지금 바로 심으면 얘네들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화분을 한 20개 정도 만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와송이 있는 화분에 있는 것들 부터 뽑아 보겠습니다 지금 화분이 21개 거든요 총 21개를 선착순으로 큰 애들 순으로 뽑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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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